평가원에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부위영어 착! 김지영입니다. 옛날에 했던 버전과 한번 다 합쳐봤어요. 어, 저기 제가 지금 모의고사 해설강의, 부위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하다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지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때문에 어, 비둘기도 좋아하는 부위 모의고사 활용법이라고 썼는데 어, 작년 학생들이 계시는 분들은 혹시 제 캐스트 영상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어, 제 개인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출시해서 전 회차가 다 완판되었을 때 그때 꽤 많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게 캐스트 영상이었지 놀이터에서 제가 모의고사 막 홍보한다고 뭐 이렇게 막 비둘기한테 던져주고 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 주변 선생님들 그렇게 뭐 제가 친하지도 않았던 선생님도 갑자기 와서 선생님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라고 말했을 정도로 왜요? 했더니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걸 할 생각을 하세요. 뭐 미끄럼틀부터, 그네부터, 비둘기부터 어, 저는 생각나면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쨌든 그건 그거고 어, 그리고 제가 이거 요 캐스트 영상 말미에 어, 약간 비하인드 썰 하나를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비하인드 왜냐면 여러분들 캐스트 최근에 올라온 영상 밑에 중에 이번에는 모의고사 관련된 캐스트 영상을 어떤 걸 준비해서 하실지 기대됩니다. 막 이런 글들이 있는데 솔직히 요즘 별로 아이디어가 별로 많이 안 떠올라서 뭐 이렇게 특별한 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과거 실패작 몇 가지가 좀 있어. 공개하지 못했었던 그게 공개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어, 제가 지금 여기가 약간 이렇게 막 좀 지저분한 이유가 지금 제 브이모의고사 시즌2에 해당하는 해설강의 중에 21번의 밑줄 함축 의미를 가져다가 해설강의하다가 여기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놨어. 뭐 때문에? 근데 선지에 대해서 네가 어디까지를 바라볼 수 있을지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시험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브이모의고사를 보시든 안 보시든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뭐 가벼운 얘기로 넘어갈게요. 뭐 활용법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세 가지. 너무 당연하다. 이건 현장 강의 있는 친구들은 아마 저한테 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세 가지라고 하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가 됐든 수능이 됐든 뭐가 됐든 전혀 상관없는데 무조건 풀세트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듣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 좀 실행을 해보시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8월 10일? 11일? 하여튼 뭐 곧쯤 돼요. 한 11일 정도 됐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9평을 한번 기준으로 얘기해볼까? 수능까지는 뭐 전혀 상관없지만 9평까지는 최소 최소다. 풀세트로 2회 정도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2회를 더 많이 하시는 거야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영어 과목 측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과목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 2회를 당연히 정확하게 듣기 포함해서 70분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해. 내가 제일 재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왜 모의고사를 풀세트를 시간 제약을 다 걸고서 문제 풀고 이렇게 OMR도 작성한 다음에 왜 바로 정답을 보면서 채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한 거야. 거기서 왜 채점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채점을 하는 순간 그건 너의 것이 아니게 돼버려. 채점을 하는 순간 그렇게끔 너의 생각을 몰아버린다고 이렇게 이쪽 정답으로 몰아가버리게 된다고 훨씬 더 그 전에 좋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발로 뻥 차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계에서 요구하는 건 아무리 궁금해도요. 제발 정답 좀 보지 마시고 이번엔 시간의 제약을 안 둔 상태에서 개별 문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분석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지 얘들아.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단어 아니면 해석 안 된 문장을 뒤에 해석지만이라도 보시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뭐 그 정도 느낌이랄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내가 왜 이걸 하라는 건지 아니 얘들아? 그러니까 실모라는 게 너에게 너의 점수에 도움이 되는 영역까지 끌어올리려면 니가 무조건 뭘 해보셔야 되냐면 분석을 천천히 해본 결과 기존에 골랐었던 니의 선택한 선지가 변화하는지 안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빠른 속도로 내가 정신없이 풀었을 때 내가 보게 되는 단서들의 두께와 조금 여유를 가지고선 천천히 풀었을 때 너의 두께가 만약에 차이가 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아까 골랐던 답과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 그 순간 아 내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못 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갭을 니가 인식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 갭을 각 문제마다 잡아내시면서 그게 무한대로 많이 쌓여가면서 반복을 하시면 너의 몸뚱아리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너의 실력의 몸뚱아리가 실모를 하려는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이거 괜찮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거야? 빠르게 급하게 읽었을 때도 여기서 내가 봤었을 것들까지를 다 볼 수 있게끔 시작부터 그걸 볼 수 있게끔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려면 내가 뭘 못 봤는지를 많이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반복하셔야 되겠지 됐죠? 생각보다 이걸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주변에 오프라인에 가서 보시면 다들 큰 봉투 모의고사 들고 다니는 건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까지 끌고 가냐의 문제라고 적어도 영어는 그리고 나서 니가 개별 문제 단위로 좀 양질의 퀄러티를 가지고 있는 해설 강의 이해와 해설 강의 와 비교하셔야지 해강과? 과? 몰라 하여튼 몰라 됐죠?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시간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2회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풀 세트로 했었을 때 그래서 그걸 말씀 좀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은 이 이후로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질문을 내가 제일 많이 받냐면 선생님 9평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푸는 연습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천천히 공부하는 걸 계속 유지할까요? 정답이 뭐야? 둘 다 해야지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둘 다 해보는 게 정상 아니겠냐고 일부러 분석 일부러 분석담이 난 아니야 그냥 문제만 빨리 풀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나 화난 거 아니다 열정 그 행동 자체에는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모든 시험마다 난이도가 다 다른데 거기에 나오는 점수만 딱 한번 보고 나에게 뭔가 위안을 삼겠다? 그게 무슨 행동이냐고 그게 우리는 이미 6평이라는 극악의 시험을 경험한 상태에서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그 너무 당연한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 이 갭 중에 너가 정말 잘 하셔야 될 게 앞으로 최소 2회 정도만이라도 모든 선지 특히 모든 오답 선지 라고 하는 녀석에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 좀 되셨으면 좋겠어 그 정도급까지 지금 6월 평가안의 선지 또는 작년 9평 작년 수능의 선지는 급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봐 어떤 지문의 내용이 있어 이 지문의 내용이 과학자가 됐던 사람이 됐던 누구나 명성은 얻고 싶어한다 이게 주제의식이야 여기까지 봤어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명성을 갖고 싶어한다 근데 그 느낌만으로만 보잖아 어디서 미친 듯이 털릴 거냐면 recognize, 인정한다 명성이잖아 reputation, 명성이잖아 evaluation, 평가받고 명성받는 거잖아 reputation, 명성이잖아 acknowledgement, 명성이잖아 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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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 하는 순간 명성! 하고 엎어질 거냐 아니면 그 사이에 아주 작은 단어 하나 때문에 이건 틀린 거다라는 것까지를 다 끌어낼 수 있을 거냐 이번 6평이 이게 굉장히 셌지요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빈칸 4문제 난리 났고요 21번 밑줄함 추구임이 결은 비슷한데 단어 하나만 상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틀렸다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22번의 한글 선지 요지 문제는 키워드 다 똑같은 걸 줬어요 근데 방향만 꺾어버리죠 역방향의 선지요 이런 걸 네가 인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의 찍다가 이거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냥 풀고 단 맞추고 그냥 대충 단어 확인하고 강의 듣고 끝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여러분들의 선지 판단 능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제가 말한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안 해도 돼 딱 2회 정도만 어휴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모의고사다 됐어요 어 네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드렸고 그 저한테 이제 자꾸 이제 모의고사 관련된 좀 특이한 영상 재밌는 영상 왜 안 올리세요 어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셔서 댓글로 주시면 제가 한번 좀 근데 제로 투 쳐주세요 안 해 나 안 한다 안 한다 오 지금 해버렸네 안 할 거야 그런 거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럼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은 이제 제 현장 조교 제 현장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되게 이뻐하는 우리 유진희 조교 이 친구랑 아이디어를 이런저런 걸 내다가 작년에였어 작년에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불리웠었던 별명이 뭐냐면 중국의 그 푸이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제일 많이 불리웠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유진희랑 업체 알아보기까지 했어 푸이황제랑 가장 닮아있는 의상까지 구해야 하려고 했어 그게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너네 장마철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었거든요 막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제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 옷이 있길래 황제복 옛날 황제복 정장 같으니까 칼 이렇게 딱 들고 근데 비가 오는 그 시점까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빌리기 직전에 비가 싹 다 그쳐가지고 망했었던 경험도 좀 있고 두 번째는 이건 되게 민감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올리지는 못했어 뭘 했었냐면 우리 유진이가 아이디어를 했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모 인물께서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렸었던 게 되게 재미있는 말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니? 스탑딱두비루바 뭐 이런 거 혹시 아니? 그걸 내가 영상으로 찍었었어 모의고사 뭐 재밌게 이렇게 뭐 홍보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근데 이게 웬걸? 그리고 며칠 이후에 그 사건이 이슈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 못 올렸어요 그거 올리면은 바로 그냥 저도 막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진짜 이 영상 이거 아직 있거든? 보여줄까? 안 될 것 같아 이거 좀 약간 좀 민감하잖아 이런 거 그래서 못 올린 것도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이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네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주문 땡기지 말아주세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줘도 돼요 별의별 걸 다 해봤다고 우리가 못 올렸을 뿐이지 이건 뭐였냐면 무슨 뭐 유튜브 짤이었었나 무슨 과자를 이렇게 윙해서 먹어 안 먹어 윙 먹어 안 먹는다고 딱 던지니까 걔가 물에 팍 빠져들어가는 뭐 그런 것처럼 아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풀어 안 풀어 풀어 안 풀어 풀어 해서 물에 제가 빠지는 그런 거 있었는데 이건 조금 또 너무 과한가 싶어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이제 벗어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습니다 뭐랬어요? 나중에 제가 뭐 유튜버 이런 게 되면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 모의고사 어디까지 활용을 잘하셔나 모든 선지의 오답의 이유까지를 정확하게 적어내고 그걸 강의에서 비교할 수 있을 모든 부분까지를 다 점검할 수 있어야 그래야 모의고사의 효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잘 기억해 주시고 남은 기간 잘 보내셔서 구평 잘 치시기 바랍니다 김지혁이었습니다 wanna Nerd 기간 잘 치시기 바랍니다 편집